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법부가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에 국민들이 기댈 곳은 법원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월 6일날 경남지사로 있는 그리고 대선 여론조작사건에 주범으로 이렇게 곱히고 있는 그런 김경수 경남지사의 판결에 대해서 서울고보 판결을 기다려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이런 의구심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어왔습니다 친문세력에서는 지금 마땅히 대권후보로 내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법부를 움직여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무죄를 이끌어낸 다음에 그를 대선후보로 옹립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이런 주장들이 상당히 그동안 설득력을 얻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3월에 시작해서 6일 시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무려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는 항소심은 참 발견하기가 드뭅니다 1심이 6개월 만에 선고된 것이 비하면 지나치게 오래 끌었고 또 선거 관련 재판은 1심에서 6개월 항소심은 1심 선고보다도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은 무려 보통사건에 비해가지고 선거사송에 비해가지고 7배 정도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웅성웅성했습니다 아마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억지로 김경수 지사에게 무죄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상당한 설득력을 갖곤 했습니다 항소심이 1심 결과를 완전히 뒤엎지 못한 것은 그동안 재판을 맡아왔던 재판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재판장들의 소신이 없었다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는 선고되기가 어렵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3명의 재판장이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1월 31일 날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진역인영의 실형을 선고해가지고 법정 구속한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노을 치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한 달이 같이 난 3월 5일 날 공무상 기밀누설로 전격 기소됐다가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또 무죄로 판결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어쨌든 성창호 부장판사 이렇게 하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재판장으로서 실형을 선고했다가 엄청난 고생을 했던 그런 인물로 손꼽힐 겁니다 2심 재판장을 맡았던 참은호 부장판사는 재판을 맡았던 당시부터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재판 도중에는 참은호 부장판사와 이 사건의 주심인 김민기 부장판사의 갈등성이 불거지기도 했고 결국은 참은호 부장판사는 올해 2월에 인사로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재판장인 함상훈 부장판사가 왔습니다 함상훈 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김지사 측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대부분 다 들어줬습니다 김지사 측이 시연 참관을 부정하기 위해 신청한 닭갈비 집주인 등의 정인 신청도 모두 받아줬고 여러가지 그 밖에 김지사 측에게 상당히 유리한 그런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추측을 낳을 수 있을 정도로 김지사 측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회를 필요 이상으로 다 함상훈 부장판사는 제공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지난 9월 달에 결심 공판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지털 자료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결국 한 부장판사가 2심에서 또 유죄를 선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마 한문호 부장판사는 들려오는 후문에 의하면 사건을 만났던 8개월 동안 무진장 마음고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스 오는 대상포진을 앓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겠습니다 이렇게 2심에서도 진역 2년을 인정함으로써 이른바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졌던 광범위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여론조작사업인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은 사실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규모는 엄청납니다 당시에 특검이 파악한 규모만 하더라도 무려 8840만에 달합니다 이것은 국정원 댓글인 41만에 의해 수백배 규모고 또 그 수준도 국정원 댓글보다도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국정원 댓글은 초등학교 수준이다 그렇게 하면 드루킹 댓글은 대학은 대학교 수준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조직적으로 대선 정국에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활용됐던 것이 바로 임경수 경남도지사가 관련된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입니다 이 심은 이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거 국민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을 유도할 목적으로 댓글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 행위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윗선에서 이 정도 사건을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수 경남지사의 윗선 사람이 이 사건을 몰랐을까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 생각은 일일이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김경수 경남지사의 윗선에서 이 사건을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대선이나 대통령 선거와 대통령 선거 당선자의 정당성과 이런 부분들이 의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만큼 대단히 중요한 항구심 판결이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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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